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살다 가는데 착하게까지 살 필요 없지만 나만께 배려는 안 끼쳐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자식들 앞을 가로막는 짓은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훌륭한 사람까지는 못 되더라도 자식들 앞길까지 막아서 되겠습니까? 이 특정 교원단체 이름들 관련된 그런 교육감들이 당선되고 나면 학교에 시험을 없애지 않습니까? 시험을 참 나쁜 어른들인 거죠. 전라북도에는 아마 정교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시험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월 달에 전국 학력고사 같은 것을 전국 차원에 실시하는데 그게 아마 전북도만 빠진 모양입니다. 전교조와 맺은 협약 때문에 전북 고교 1학년만 전국 모의고사를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28군데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을 찾아가서 내년에는 제발 전북에 있는 고1 학생들도 3월 연합평가 시험을 치르게 해달라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참 기가 찬 거죠. 김성한 전 전북 교육감 시절에 있었던 모의인데 김성한 전북 교육감은 전북에 있는 명문 상산고등학교를 없애기 위해서 한참 홍력을 치렀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은 영국에 유학 중이었고 제가 여러분들 아이들이 한참 중학교를 들어가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가 그때가 2000년, 그때가 전교조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걱정을 했습니다. 이 애들을 전교조 산하 교육을 내가 도저히 못 시키겠다. 그러니까 20몇 년 전이 일입니다. 그 폐해가 얼마나 클지 그때 제 나이가 40대 초반인데 갓 40대를 넘었을 때입니다. 그때 아버지로서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아이들 밑에 교육을 시키냐 얼마나 여러분들 그동안 폐해가 많았겠습니까? 잠시 살다 가는데 그렇게 아이들한테 시험을 안 치르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시험이라든지 공부에 관해서는 저도 한 말씀 드릴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니까 유튜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학교 이래로 책을 손에 놓지 않고 계속해서 지식을 만드는 작업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가는지 두뇌가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고난도에 과업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성장할 수 없고 100시간 200시간 수업을 듣더라도 시험을 치르는 과정이 없으면 지식이 체계화되거나 조직화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생들한테 무슨 자유 학기제는 이런 거 정신나간 이야기인 겁니다. 공부를 제대로 해본 사람들은 사람의 두뇌가 어떤 식으로 이런 발전하는 걸 잘 아는 거죠. 정말 참 시험 없게 만드는 것은 이 친정교적 교육감들의 큰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20년 전임 김성환 전북교육감이 전교조와 맺은 단협에 도교육청은 고교 1학년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그 명분이 수능식 시험을 보면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 경쟁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신나간 생각입니까? 전북만 지르면 경쟁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애들을 얼마나 가난하게 만들 생각인지 정말 참 한심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선거를 제대로 해가지고 뽑힌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7군에 2022년하고 2018년도에 교육감 선거 실상이 아마 다 정리돼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나올 겁니다. 자기들은 자식이 없는지 학부모 불반도 많고 학교들도 반발하고 전국교육청 17개 가운데 8곳이 정교주와 단협에서 학력평가를 금지하거나 지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찬 거 아닙니까? 정말 게으른 어른들이고 악한 어른들입니다. 인간은 어려운 과제를 헤쳐가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지식을 축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입니다. 시험. 그것도 수시로 시험이 있으면 배운 것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을 받는 거죠. 시험이 없다는 이야기는 학교를 다니는 거나 안 다니는 거나 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 애들 앞길을 얼마나 애들이란 것은 11학년 2학년이 마지막이자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육제도를 가지고 애들 앞길을 막으니까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무슨 부존자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도 전혀 관심은 없고 어제 여러분 이스라엘은 천만이 안 되네요. 사법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억압이 주어지니까 천만 가운데서도 7, 80만 명이 여러분들 시위에 참여할 정도로 그렇게 거센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계가 있어야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지키지. 여기 나오네요. 왜 시험을 안 보게 하냐. 학교 간 지역 간 학력 격차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그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시험을 안 보는 겁니다. 시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209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삶 자체가 불공평한 것이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다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그냥 모두를 망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교조는 참 앞으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와 같은 그런 선거제도 하에서는 교육 현장이 완전히 장악이 된 상태니까 시험을 안 본다? 무엇으로 학생들 수준을 평가하나? 이 학생들 수준을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니까 학생들이 지식이 축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키키타 님이 잘 지적하셨네요. 1학년이 기초인데 공부하지 않고 놀면 기초가 쌓이지 않아서 2학년 3학년을 올라갈수록 공부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시험을 쳐야 기초를 다 드릴 수 있을까? 김신정 님께서 북한에도 시험 친다. 북한은 어마어마하게 시험을 심하게 칩니다. 제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한국보다 훨씬 뭡니까? 시험 열기가 더 강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시험을 심하게 보죠. 나라를 가난으로 만드는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뭐가 됩니까? 자식들 앞날을 가로막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아마 한국의 대학교 교수님들 가운데서 교환교수 같은 데 가면 대부분 아이들은 어떻게든 기를 쓰고 뭐죠? 바깥에 남도록 하려고 하죠. 왜? 교육을 아니까? 좋은 체제라는 것이 큰일에서 중요한 겁니다. 좋은 체제. 공교육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 체제에 아예 살아가야 되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